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이건씨, 요즘 직장인 줄 참 힘듭니다. 약은 많이 하죠. 또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인 육체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좀 위험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좀 쌓이게 되고 그렇다 보면 발기부전 증상이 또 일어난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좀 걷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까지도 된다고 해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남성의 성기능 저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성의 성기능 회복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건강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의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말 못할 고민이 또 발기부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들에게도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해요. 남 얘기가 아니네요.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기부전이 과연 왜 발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발기부전은 어떤 질환인지도 궁금하고 왜 발병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발기부전은 대충 우리가 웃고 넘길 그럴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해야면 발기부전을 진단받은 남성들은 전립선암을 진단받았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남성에게 발기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능 이상의 심볼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게 남한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서부터는 음경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감에 타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기부전이라는 질환들의 원인은 다음에 보시는 화면에서 잘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관상동맥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이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혈관이 상하니까 주로 발기부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암이라든가 직장암, 대장암 수술 후에 생기는 발기부전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말 못할 고민인 발기부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먹는 약, 그다음에 자가주사 당뇨 환자들이 직접 인슐린 주사하시는 것처럼 주사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음경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관한 것부터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분을 이용한 거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일회성 소모적인 치료입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정하지 않고 다음으로는 발기부전이 심한 환자분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서부터는 음경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로는 이렇게 음경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게 해면체 주사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혈관 확정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는 먹는 약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자체의 성분이 약한 산성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점점 해면체가 반응하지 않는 내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이런 게 되지 않을 때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이야기를 공급해 주셨거든요. 임플란트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임플란트 치료는 일회성 치료인 경구약이나 주사제와는 달리 이것은 근본적인 반영구적인 수술적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모든 임플란트 시스템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랑에 위치한 펌프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치료들 중에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수술 치료의 결과가 환자 만족도가 98%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임플란트는 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랑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 힘이 들어가면서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사용이 끝나시고 나면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은 매우 간단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게 팽창형 임플란트입니다. 몇 가지 기구 같은 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직접 원장님이 모형을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음랑에 위치한 이 펌프를 누르게 되면 실린더, 해면체의 음경에 위치한 이 실린더에 내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모양이 바뀌죠. 자연스러운 상태로 펴져 있다가 이게 이제 해면체 내 수압이 올라가면서 쉽게 생각하면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위에 있는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펌프 위에 있는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점차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고요. 좀 더 빨리 빼겠다 하면 살짝 쥐어주게 되면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부분들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삽입술의 특징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이런 부분에서 수술 전으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가 대체로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분들도 한 80%에서는 배우자분들도 환자분이 수술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다른 먹는 약이나 주사제 치료하고 달리 수술 후 환자 만족도가 98% 이르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사용하게 되는 임플란트들은 임플란트 재료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임플란트 내구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큼 98%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만족도가 높다는 건데 조금 전에 모형을 보여줬을 때 보니까 몇 가지가 이제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칫 이 수술이 좀 까다롭지는 않을까 좀 궁금한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수술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펭찬 임플란트 수술은 입원 없이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내원하셔서 무통국소 마취 후에 수술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수술이 끝나게 되고요. 당일 이제 잠시 쉬셨다가 수술 끝나고 쉬셨다가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셔서 소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당일 또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원장님께서 예우가 좋았던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시겠습니다. 자 51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최근 2, 3년 사이에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역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부 사이도 점차 소원해지고 남자로서 자신감도 줄다 보니까 좋아하는 등산이라든지 동창 모임도 자꾸 꺼려집니다. 약이나 주사는 번거롭고 효과도 미미했는데 저 같은 경우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굉장히 즐기셨어요. 51세면 굉장히 젊으신 편이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경혈관의 기능이 많이 상하셨고 또한 거기다 이제 남성 갱년기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니까 삶의 의욕도 적고 이제 뭐 성욕도 감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내가 이제 남자로는 다 끝난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셨었대요. 그래서 뭐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서 음경 크기도 줄고 이러니까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발기부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으셨고요. 수술하고 사실 수술 전에 약간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해지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수술하고 이제 3개월, 6개월, 6개월 차 내원하셨을 때 두 분이 이제 같이 내원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환자분이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달리 일도 좀 손에 잡히고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를 보면 발기부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기능의 장기가 장기의 한 기능에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자한테는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계속해서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입니다. 전립선암으로 3년 전에 로봇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전립선암은 치료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요실금은 호전돼서 약간 남아있는 정도지만 발기부전은 차도가 없고 처방받은 약에도 반응이 적었습니다.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지만 전립선암 수술 전에 누리던 남자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전립선암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당연히 발기부전도 있고 요실금도 약간 남아있고 그러려니 하셨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지겠거니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고 호전이 없고 점점 음경 크기가 줄어들어가니까 환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사모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좀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부부 사이도 좀 멀어지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수술 후에 이렇게 발기부전이 생긴 경우였기 때문에 약의 반응도 없고 해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3개월 치료 경과는 좋았고요. 수술 후 3개월째 내원하셨는데 팽창형 임플란트는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술 이거 받기 전에는 좀 사실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옛날 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수술 받고 난 이후에 팽창형 임플란트로 발기부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좀 옛날의 나로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과에 흡족해 하셨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께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나를 되찾았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죠. 경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를 통해서 큰 수술 다음에도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암치료 말고도 여러 가지 큰 수술이 있을 것 같아요. 적용 대상 어느 정도 될까요? 팽창형 임플란트는 당뇨를 포함해서 흔히 아시고 계시는 지병,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대장암 이런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가 진행이 국소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되고 수술 중 출혈이 미미하기 때문에 나이나 지병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와 지병과 관계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의 수술이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합병증 이런 게 좀 두려워서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겁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합병증을 걱정을 했던 발기부전 사례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확인해 보시죠. 7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탠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있었고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수술치료를 고민 중인데 지병 때문에 합병증이 걱정됩니다. 저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런 환자분들은 당연히 혈관이 고장났으니까 혈관 확장제인 먹는 약이나 주사제에 반응도 적고 부작용도 훨씬 더 심하게 느끼게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치료를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다른 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전신마취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혈관들이 고장나 있으니까 심장이나 뇌에 전신마취를 통해서 부담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가 오래 있으면 살이 잘 안 남는다, 살성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난 치료를 더 이상 못하나 걱정하셨었는데 팽창음경 임플란트는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장뇨 20년 겪으시면서 발기부전이 오고 약의 반응 없고 그리고 음경 크기가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팽창음경 임플란트로 근본적인 수술 치료를 받으셨고요. 치료 현관 역시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경과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6주차 됐을 때 음경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수술 결과가 흡족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발기부전 오래 앓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 전하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하고 환자분이 진료실 들어오실 때 걸음걸이가 약간 달라지세요. 이전에는 좀 쭈뼛쭈뼛 하시거든요. 들어오실 때 좀 막 말씀도 잘 못하시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가 6개월 뒤에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반갑다 그랬다 얘기하시고 그런 거 보면 자신감이 다르세요. 보면서 참 흡족하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부작용의 위험을 줄여서 지병이 있는 환자에게도 치료가 가능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치료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48세 남성분입니다. 당뇨로 10년째 인슐린 펌프 조절 중입니다. 5년 전부터 발기부전 경무용 치료제를 사용했어요. 최근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네요. 최근 자신감도 많이 감소해서 외출하기 싫어졌고 집사람과 다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음경의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원래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치료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다른 부분이었던 게 처음 병원으로 전화주신 게 환자분이 아니셨어요.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사모님이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진료를 보실 때도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환자분은 옆에 앉아서 거의 얘기 안 하시고 사모님 눈치만 보시면서 약간 쭈뼛쭈뼛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사모님께서 거의 다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이 48세면 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사모님이 옆에서 당뇨가 오래되셨으니까 그 수발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괜찮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환자분이 말을 안 하시고 자꾸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곁에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같이 오셨던 거고요. 약이 잘 안 듣고 당뇨가 오래되셨고 더군다나 발기부전이 오래돼서 음경 크기가 많이 줄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분이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자신감도 많이 감수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경의 크기를 회복하고 발기부전에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팽창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하고 이분도 치료 경과가 좋았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수술하고 치료 후에 회복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분들보다 통증은 조금 더 오랫동안 느끼셨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신경의 변성형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끝나고 6개월 뒤에 사모님이랑 다음에는 같이 내원하셨는데 아까 전에 케이스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사모님이 거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진료하는 내내 환자분이 거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시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전에 한마디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모로 보면 참 이 문제가 단순히 그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분에 영향을 묻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례는 예우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크게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음경 임플란트 시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생창형 임플란트의 원리와 효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음랑에 위치한 음랑에 감춰져 있습니다.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 해면체 내에 해면체 삽입되어 있는 실린더의 수압이 올라가면서 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저절로 자연스러운 상태로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본인이나 타인 혹은 배우자 이런 분들이 잘 모르셔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한 조작과 만족도를 높인 펭창형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비뇨기과 질환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성분 사연입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에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정시간도 빠르고 만족감도 났습니다. 더군다나 약하게라도 발기가 되면 음경이 왼쪽으로 많이 휘어지고 길이도 상당히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봤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환자분 경우는 흔히 얘기한 듯이 엎친 데 덮쳤다고 얘기를 하죠. 당뇨가 있어서 발기 부전도 좀 있는 상황에서 페이로니병까지 같이 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도 빨라지고 그래서 환자분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뭐 대체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시니까 금방만 해도 세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빨랐던 조루 같은 경우는 2차성 조루였습니다. 2차성 조루라는 것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조루를 얘기하는데요. 발기 부전이 생기게 되면 우리 대뇌에서 사정 조절을 좀 더 못하게 만듭니다. 원래 성관계 목적이 생식, 애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정을 빨리 하게 만듭니다. 이런 2차성 조루들은 조루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발기 부전을 치료하면 조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발기 부전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로니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분처럼 발기 부전과 페이로니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팽창형 임플란트 치료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음경 길이가 줄어들었고 페이로니병이 있고 발기 부전에 대해서 약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발기 부전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음경의 크기를 회복하고 망국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한 3개월 뒤에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은 발기 부전이나 조루, 이 부분은 사라져 있었고요. 음경의 망국증도 수술 당시에 페이로니병을 같이 교정했기 때문에 음경 임플란트가 부목 역할을 해서 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국증도 많이 해결이 되셨었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시는 때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나 이제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은 발기 부전과 동시에 페이로니병까지 함께 왔던 이런 치료 사례를 한 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그런 치료 후 경과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가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어요. 안 받을 수는 없고 참 걱정입니다. 단순히 치료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팽창 임플란트 삽입술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스트레스까지 감소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특징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당일 외래 수술로 내원하셔서 국소 마취 후에 수술은 대체로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하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소독받으러 오시면 되겠고요. 수술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환자의 만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 배우자나 아니면 타인들이 수술 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최근에는 40년 정도 기계가 발명된 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기계 내구성이라든가 사용이 많이 편리해졌고 이제는 기구 자체의 항생제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수술 후에 일반적인 주의사항 담배를 좀 줄이시고 술 줄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술들하고 다르게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임플란트입니다. 몸 안에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기 전에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아, 이제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사용하시게 되면 염증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런 환장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비뇨기과 수술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가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받으시고자 할 때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고자 할 때는 수술하는 집도의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특화된 숙련된 전문의인가를, 비뇨기과 전문의인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받으러 가는 게 수술하는 의사를 숙련시키기 위한 건가 아니면 내가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건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수술 후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되니까요.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박성은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발기부전으로 인한 고민들을 자세하게 이곳저곳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스트레스 그리고 운종 부족과 같은 이런 많은 환경들이 발기부전의 증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단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받고 건강을 되찾아야 할 텐데 빠른 치료로 노년의 성건강 여러분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